체력! 체력! 참돔! 참돔! 야 이 날씨에도 참돔이 나와? 야 참돔! 나이스! 핑크퐁 옮겼어 다 빠졌어 오리! 오리인지 가마오지인지 초보님 수십 몇 메다에요? 6.5 정도 돼요 선장이 다 잡아버릴게요 선장이.. 선장님이 다 잡아가는 줄 알아요 잡아서 뒤로 해서 이렇게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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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! 오 조심 조심조심 나이스! 이제는 까지 오 굿 굿 끝!